저번 시간에 우리가 힙합을 서버에다가 설치를 했죠. 이번 시간에는 설치한 힙합을 서비스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놓은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힙합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서버 모드로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여기 있는 링크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일단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힙합을 cd.받따따라는 디렉토리 밑에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cd.받따따로 저는 현재 디렉토리로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여기에서 방금 카피한 내용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echoe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는데 그 출력된 내용을 hello.php라고 하는 파일에 저장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hello.php라고 하는 저 파일에다가 여기에 적혀있는 php 코드를 입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php 파일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현재 디렉토리를 일단은 편의상 777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디렉토리의 권한을 777로 했고요. 다시 실행을 시켜서 확인해보면 hello.php라는 파일이 있고요. 저 파일의 안에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hello.hiphop.php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php 파일입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웹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힙합을 저의 홈 디렉토리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그 밑에 있는 dev라는 디렉토리 밑에 hiphop-php에 hphp, hhvm, hvm이라고 하는 저 파일이 힙합의 실행 파일입니다. 그리고 minus m, minus m이라고 하는 것은 모드를 지정을 하는 건데요. 저는 서버 모드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서버 모드는 즉석에서 여러분이 힙합을 서버로 동작시키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 서버와 대비되는, 비교되는 기능은 데몬입니다. 데몬은 지속적으로 서버로 동작하도록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 데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디렉토리를 다큐먼트 루트로 쓴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현재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 즉 받다 따따에 있는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필요한 사용자가 요청하는 파일을 찾아서 처리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포트를 바꾸고 싶다면 minus p 그리고 여기다가 888 이런식으로 포트번호를 적어도 되겠죠. 저는 포트번호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페일이 뜨게 되면 뭔가 퍼미션에 이럴 수 있으니까 저는 수도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을 붙여넣기 위해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all server started 라고 뜨죠. page server started. 이렇게 생긴 메시지가 뜨면 정상적으로 서버가 구동했다 구동됐다는 뜻입니다. 서버를 중지시킬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를 쓰고 있기 때문에 ctrl c 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스크립트가 정지되면서 더 이상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현재 저의 서버의 ip로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192 168.12 5.143 그리고 8888번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만든 파일은 hello.php 였죠. 이렇게 해서 이런 메시지가 뜨면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힙합을 구동시켜서 힙합의 가상머신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하는 이 hello.php라는 파일을 8888번 포트를 통해서 서비스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엔 데몬으로 동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데몬은 방금 우리가 봤던 서버 모드와 다르게 서버 모드는 필요할 때 그 스크립트를 서버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쓰고 있다가 현재 이 세션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스크립트의 실행이 중지되면서 이 서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몬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현재 연결되어 있는 연결이 끊겨도 힙합을 계속해서 웹서버로 계속해서 구동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힙합을 구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실행시킨 것을 취소하기 위해서 중지시키기 위해서 컨트롤 C를 해서 스크립트의 실행을 중지를 시켰고요. 화면을 일단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몬으로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샘플로 만들어놓은 여기 있는 예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그 전에 여기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마이너스 M 뒤에 서버가 아니라 데몬이 왔죠. 그럼 저 데몬이 오는 것을 통해서 hhvm을 데몬 모드로 실행시키게 되는 겁니다. 데몬은 백그라운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데몬을 실행시키면 현재 세션이 끝나도 이게 계속 실행이 되고 이런 장점이 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콘피그 hhvm.hdf라고 하는 것은 hhvm.hdf는 여러분이 직접 정의하는 환경 설정입니다. 환경 설정을 통해서 hhvm의 동작 방법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걸어놓은 런타임 옵션스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딱 이만큼의 내용을 담을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서버는 포트는 80번이라고 하는 것은 hhvm을 80번 포트에 대기시키겠다라는 뜻이고요. 소스 루트라고 하는 것은 hhvm의 다큐멘트 루트로 받다따따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jit를 툴으로 하면 jit 즉 just-in-time을 활성화시킨 거고요. 그렇게 되면 파일이 컴파일이 필요할 때 컴파일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그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바 로그 hhvm 밑에 에러.로그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이 에러로그를 기록하겠다는 뜻입니다. 액세스로그는 여기다 기록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vih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기종의 내용이 있었네요. 저도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닫고 그리고 이제 실행을 시키면 되겠죠.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한 다음에 여기서 붙여넣기 하고서 잘 시작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ps-aux-grap 그리고 hhvm을 했을 때 저처럼 home-egoing 뭐 블라블라 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이 있다면 성공적으로 실행이 된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여기의 주소, 이 경로는 저 같은 경우는 home-egoing이라는 디렉토리 밑에다가 대부 밑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신의 경로에 맞게 알아서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힙합이 잘 동작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켜고 여기서 아까는 8800번 포트를 쓰고 있었는데 실행시켜보면 보시는 것이 연결할 수가 없다고 나오죠. 당연하죠. 아까 제가 실행하고 있었던 서버 모드의 8808번 포트를 정지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 포트를 뒤에 생략하게 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80번 포트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사용이 되게 되죠. 그래서 80번 포트로 접속해서 hello.php라고 하는 파일로 접속을 해서 그 hello.php의 파일을 담고 있는 hiphop-php라는 내용을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